이탈리아는 정말 훌륭한 곳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행지로서는 이탈리아는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로마라든지 피렌체, 시칠리아 같은 그런 것은 정말 훌륭한 관광지죠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가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날로 침체일로에 걷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고령인구 수가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는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탈리아의 노인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측에 속할 겁니다 최근에 외신은 이탈리아를 유럽의 골칫덩이 혹은 포퓰리즘을 남발한 이탈리아로 묘사하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현주소입니다 2018년 6월 1일 외신은 서유럽에서는 최초의 반이유, 반유럽연합 성향의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연립정부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당의 연합을 뜻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한 배경에는 구직난의 허덕이는 이탈리아 젊은인들의 열아같은 성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의 젊은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포퓰리즘 연립정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 132%입니다 2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24조 정도 됩니다 이 수준 정도면 EU연합 25개 국가 가운데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는 181.1%입니다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105%에서 132%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집행위 근거 기준 60%를 2배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는 정말 위험국가 가운데 속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군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 60.9% 네덜란드가 52.4% 핀란드가 58.9% 아일랜드 64.8%입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산림을 꾸려온 나라입니다 반면에 프랑스 98.4% 스페인 97.1% 그리스 181.1% 수준입니다 참고로 EU 25개국 평균은 80% 정도입니다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재정지출을 이 정도 수준이면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어느 나라 간에 이미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나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표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의 비극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청년층이 입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에 따르는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정규직으로 전혀 젊은 친구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탈리아 청년들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세계화 됩니다 이탈리아 상황을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이탈리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탈리아의 청년 구직난이 거의 고착화됐습니다 유럽연합통계계인 유로스테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청년들의 실업률은 20세, 34세 사이에는 대개 30%로 됩니다 그런데 주로 대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구직의사를 포기한 인구까지 강화만 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실업자인 겁니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너무 고용에 따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을 부채로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정규직을 뽑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단기 계약직 고용의 비중은 2017년도에 25세 미만 계약직 종사자 가운데서는 거의 62%가 단기 계약직입니다 그것은 2000년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25%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고용에 따르는 조세나 실업급여나 무슨 뭐 부담시키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탈리아 청년들 가운데 절대 빈곤 인구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10%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절대 빈곤 인구수는 5.4%에서 3.8%로 줄었습니다 연금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여전히 연금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 총생산 가운데 15%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유럽에서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입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가 국내 총생산에서 연금으로 퍼붓고 있는 그가 비중이 평균 7.5%입니다 이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그리스 1등, 이탈리아 2등, 3등, 프랑스 4등, 포르츠칼을 씁니다 아울러 유럽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층들은 여전히 정규직원으로서 혜택과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대 간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2019년 9월 10일 날 출범한 두 번째 연립정부도 포퓰리즘 연립정부입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2018년 6월 1일에 출범한 최초의 반유럽연합 성향의 포퓰리즘 연립정부는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하고 거구정당인 동맹당이 연합을 한 것이고 2019년 9월 10일에 출범한 제2기 포퓰리즘 연립정부는 원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하고 그 다음 중도자파정권인 민주당하고 연합을 한 거죠 두 정부를 이끄는 총리는 주세페 콘데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연립정부의 성격은 뚜렷합니다 기본소득 보장 주 20시간 근로제에 이어가지고 아무로 새로운 연립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재정지출 확대, 이런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빚은 유럽연합이 60% 이상을 지지 말라 국내 총생산에서 그런데 이미 이탈리아는 131%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더 썩겠다고 하니까 이탈리아 정부하고 유럽연합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아마 유럽연합에서 경제위기를 당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복지에 맛을 들이고 나면 국가부도나 디폴트가 덮치기 이전까지는 스스로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 올해 내년도에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때 한 8천억 정도 줄어드는데 세금 수입보다 30조, 40조 정도 빚을 내가지고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빚은 금세 늘죠 뭐 우리는 지금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빚이 늡니다 그 점을 한국인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